KUBEI 안녕하세요. 우리는 KUBEI 시청 테니스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하이요. 가! 안녕하세요. 저는 구미시청 윤지윤입니다. 네, 우리 윤지윤 선수는요. 베이스라인 공격형 스타일이고요. 또 강한 서브와 펀드가 장점빈 선수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야구를 좋아해요. 그래서 맨날 직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직관 못 가니까 태블릿 PC로 맨날 야구보고 일단 대학팀은 선수가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운동하는 분위기도 살고 드릴을 하더라도 재미있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중점적으로 감독님이 저희를 봐주시거나 지도 코칭해주시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애들 다 성격도 좋고 저도 친화력이 좋은 성격이어서 친해져서 운동 분위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제 역할요? 아 저 약간 분위기 메이크업 아마도 아마도 저 목표는 일단 제가 잔부상이 좀 있는데 아프지 않고 큰 부상 생기지 않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국민시청 테니스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국민시청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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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팀은 선수가 엄청 많잖아요. 운동하는 분위기도 좀 살고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고 또 실업팀은 선수가 좀 적잖아요. 그래도 중점적으로 감독님이 저희를 봐주시거나 지도 코칭해주시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보내주세요.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staff